배고파. 아침 만들어야 되잖아. 아침 만들고. 응. 또 이렇게 해야겠네. 나 지금 후딱 씻고 와서 빨리 빨리 확인하겠다. 샤워를 한번 하고. 저는 그런 거 또 좋아해요.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도와주고. 많이 챙기는 스타일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추워. 추워 추워 추워.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다리 안 추워? 네. 이따 더울 것 같아서. 아 이따가 더울 것 같아요. 괜히 긴 바지 입으면 아우. 아 추워라. 아 좋은데요?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그럼 이거를 가져가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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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해요 형님? 제가 판케이크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그냥 판케이크를 하면 너무 탄수화물이 너무 많아서 어. 특별히 이게 프로테인 쉐이크 샀거든? 아. 프로테인 쉐이크 넣으면서 프로테인 판케이크 만들려고. 우와. 어. 약간 단백질도 있고 오늘 하루 종일 좀 힘 써야 되잖아. 맞죠 맞죠. 어. 잘 부탁드립니다. !... 어떻게 잘 될까요. 여기가 16. 스타일 strild ین히 를 제가 감상하게 되긴 뒤 드디어 세입 sweater 와우 뭐야 뭐야 그냥 과일인데 뭐 이야, 역시 느낌이 있어요. 있어야지. 나이스 나이스. 뜨거운 물 다 됐습니까? 장 보고 왔어? 온도 갈아야지. 커피 맛집 종류별로. 성훈이 형 디카페 먼저 저기 있다. 네, 감사합니다. 디카페인 갑니다, 행거. 자, 커피 내리는 남자. 여기. 이야, 고품이 쫙쫙 온다. 고품이 쫙쫙 올라온다. 커피, 커피 맛있겠다 이거. 어제 거기 산 거 있잖아요, 이거. 아, 그거. 네. 이야. 이야. 거의 산 거. 행거, 행거. 아. 어우, 땡큐 성마. 행거 위해서 디카페인 따로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디카페인. 좋죠, 아침에 따뜻한 커피. 이거 하나는 거의 다 됐어. 나이스. 베리 나이스. 한 번 먹겠습니다. 이야. 이게 그냥 판케이크 아니야. 네. 프로테인 판케이크야. 그게 뭔 말이에요? 어, 프로테인 넣었어. 음. 다 먹지? 음. 음. 괜찮아? 와. 그러고 좋지. 와, 좋다. 와, 맛있네. 팬케이크. 음. 음. 이거 식사하실까요, 형님? 어, 그래. 그래도 여기서 먹는 게 최고지. 와, 이런. 와, 커. 김에 다 싸먹는다고. 그치? 뭐 그래도 되고. 아, 냄새 좋다. 이야. 고음 바로 띄올 것 같은데. 장기름 의사가 너무 센데. 예? 야, 주변을 보면서 해. 이거 다 올려. 그만 가면 안 돼, 믿어. 진심이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 다 올려야 하는데. 중간에 내린 거 뭐. 억지에 돌려. 다 빵, 찢어집 보고. 오우. 피렘이 찢어지니까. 가슴이 찢어진다. 일단 손 좀 닦으시고. 그러니까. 야, 손, 손 아주 닦아. 그래. 됐고요. 싸먹으면 되지? 그치? 참 싸고 있어. 와. 김 싸먹으면 하겠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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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남이 오늘 뭐 많이 하네. 뭐가 있어, 오늘. 뭐가 있어, 오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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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고 진짜 좋네, 형님. 진짜 이거. 인내에서 밥을 먹다. 지금 이게. 밥 한 숟갈 먹고. 뒤나보고.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형님. 봐봐. 여기서 밥을 먹는 게. 맞아요. 뒤에. 진짜 행복하다. 케이프. 이렇게. 아, 형. 아. 필름? 그 순간막이 없잖아, 그거. 이제 없죠? 네. 그 아침빛이랑 또 점심빛. 아니야, 아니야. 완전 달라. 아침에 또 좋아. 응. 맞아요. 빛들 때가 좋거든요. 지금 막 끝났어. 아, 진짜 사진 아깝다. 그치? 아, 형이 꺼내네, 이 얘기를. 아, 진짜 사진 아깝다. 그치? 아, 따뜻하게 좋다. 음, 맛있다. 아이, 좋다. 아유,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아, 간단하고 좋네. 응. 아,atic. 아,